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자오 깍반 저는 테디쌤 이에요 또의 라터 테디 오늘 소개할 것은 바로 말랑카우 이에요 말랑카우 맛있어요 말랑카우 라 응엉 말랑카우 가격은 4천원 이에요 베트남 동으로는 땀의 닝덩 이에요 밀크 본연의 맛 밀크스 본연의 오리지널 맛 비 덴마크산 뜨단맛 가공 치즈 함유 약공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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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디 캔디 우유 쓰 쓰 우유와 밀크 우유 밀크는 뜻같아요 우유와 밀크는 뜻이 같아요 아유 폭신폭신 말랑말랑말랑말랑말랑카우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엽지 쭉 졌소 졌소 우유 밀크ścią 밀크루 oh 씨 쓰랑 씻으면 오 짜ㅇ요 오 쭉 이거는 말랑카우 에유 한입 하실? 귀여워 이런식의 캔디예요 이게 캔디는 아니고 엄청 말랑말랑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말랑카오는 맛있어요 뿅 우리 친구 하자 우리 친구 하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너 세상에서 제일 예쁜 너 한입 하실? 한입 하실? 있는 그대로 널 사랑해 있는 그대로 널 사랑해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행복 가득 우리 가족 행복 가득 우리 가족 두근두근 심쿵해 두근두근 심쿵해 심장이 쿵했어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보면 쓰는 말이에요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온 우주가 널 도울 거야 온 우주가 널 도울 거야 공부는 진짜 내일부터 공부는 진짜 내일부터 공부는 진짜 내일부터 오늘 하루도 파이팅 오늘 하루도 파이팅 빈틴 응원 한껏 노이 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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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엔남 비엔남 꼬랜 꼬랜 한껏 한껏 꼬랜 빈틴 응원 한껏 노이 파이팅 홧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노 프라블럼 고마워 한입 해 고마워 한입 해 아주 달달해 아주 달달해 괜찮아 젖잘싸 괜찮아 젖잘싸 까이나이 졌지만 잘 싸웠어 졌지만 잘 싸웠어 좋다 못해 사랑해 좋다 못해 사랑해 운냐오이 엄청 사랑해 진짜 사랑해 정말 사랑해 정말 사랑해 닭다리 양보 가능 닭다리 양보 가능 닭다리 양보 가능 바로 이맛 말랑말랑 바로 이맛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말랑말랑 해요 이렇게 금방 들어가요 말랑말랑 이 말랑카우 우유 맛이 나요 그래서 되게 맛있어요 만약에 한국에 관광을 오면 이 말랑카우 한번 먹어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맛있어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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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